아 아 아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엔시티 드림의 마크입니다 ASMR 인터뷰 그리고 이 밀착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넘버원 스파이더맨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건물을 먼저 꼭대기로 올라가요 도시를 보면서 만끽하고 날아다녀야죠 두번째 질문 엔시티 드림 최애 멤버는? 사실 저는 맨날 바뀌어요 애들이 날마다 다르게 귀엽고 러블리하기 때문에 오늘은 오늘 기준으로는 해찬이로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일찍 출근도 하고 해찬이도 많이 힘들텐데 그렇게 내색 안하고 열심히 해주는 모습이 기특했기 때문에 해찬이로 마지막 질문이에요 여러분 KB 스타 펭킹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그냥 진짜 팩트로 얘기할게요 100% 팩트로 없인 못 살아 제 첫 은행 저한테는 국민은행이 처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제 핸드폰에 있었던 KB 스타 펭킹인 만큼 이제는 더더욱 없으면 안될 것 같은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ASMR 플러스 밀추아 캠을 해봤는데요 참 재밌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Let's get it! KB 스타 펭킹인 엔시티 드림 KB 스타 펭킹인 엔시티 드림 KB 스타 펭킹인 엔시티 드림